패턴 익스텐션 시간입니다. 오늘 패턴은 어떤 명령 한 다음에 뒤에 no matter what이 붙어버리면 꼭 이거 하라는 강조거든요. 볼까요? 야 최대한 많이 인문학 책을 좀 인문학 책을 읽으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이 사회적 문제에 인문학적 접근법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잖아. 근데 니가 책을 안 읽으면 뒤떨어져. 라는 우리말로 해도 어려운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read as many humanities books as possible no matter what이 왔는데 일단 no matter what은 우리가 패턴이고 이건 앞에 볼까요? read as many humanities books 요것만 봐요. 여러분. humanities books가 뭐냐면 인문학 서적이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학문을 얘기할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붙지만 복수 취급은 아니에요. humanities s까지 와서 인문학이거든요. 즉 humanities book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 서적 책인데 여기서 이제 또 붙은 복수 뒤에 붙은 것은 복수 s고 이 뒤에 붙은 것은 학문의 s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humanities books. 뭐 as as possible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최대한 많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많은 인문학 책을 읽어라. 반드시 no matter what이죠. 왜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한다면. because if you don't.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읽는다면 이 책을 너는 뒤처져. you will be left behind인데 be left behind는 그대로 번역해보세요. 뒤쪽 behind에 left 남겨지는 거기 때문에 뒤떨어지다 거든요. 야 사회에서 소외됐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I'm left behind 그러면 나 사회에서 소외받았어. 인데 어디서 그러냐면 밤 in a society. 어떤 사회에서. 인데 어떤 사회냐면 아까 기억나세요? 대부분의 그 사회 문제들이 사회 문제들을 인문학적 접근법으로 풀 수 있는 이런 사회에서. 오케이. 어렵다 치. 이거 뒤끝는 어렵다 치더라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장소가 온 다음에 장소가 온 다음에 누가 뭐 하는 곳. 누가 뭐 하는 곳 올 때는 뭐 썼어요? 위치. 거기 위치가 왜 나와? who가 왜 나와요? 사람이 아닌데. where. 짠. where 다음에 누가 뭐가 와서 얘가 뭐 하는 장소 오라고 할 땐 where가 오는 거죠. 어떤 소사이티냐면 where many social issues가 왔는데요. social issues가 사회적 문제들이죠. 사회적 문제들이 can be solved가 왔는데 solve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뭐에 의해서 인문학적 접근법으로. 복잡하다. by humanistic approaches가 왔는데 humanistic 자체가 인문학적인 이라는 형용사형이고 approach가 접근법이거든요. 즉 인문주의적 접근법이 humanistic approach인데 복수니까 approaches가 온 거죠. 자 볼까요? 짠. 보면서 한번 바로 해석해 보세요. Hey. read as many humanities books as possible. no matter what. 꼭 읽어라. 왜? 만약 안 읽으면 because if you don't 너는 사회에서 뒤처져. 너는 사회에서 뒤처져. you will be left behind a society. 어떤 사회요? where many social issues가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사회죠. can be solved. 뭐에 의해서 by humanistic approaches가 온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복습하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좀 쉬워요. 무슨 일에서도 어른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만약 예의 없게 행동한다면 당신이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거로 알아. 짠. 빡. behave well in front of the elderly no matter what. 우리 연습했던 거죠. 우리 연습했던 거. behave well. in front of는 뭐뭐의 앞이고 여러분들 the elderly는 통째로 노인들, 어르신들이라는 집합단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노인들 앞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행동 똑바로 해요. 무슨 일 있어도 만약에 아 안 그런다면 빡. if because if you don't they will think you they will think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른들이 you didn't have a strict upbringing이 왔는데 upbringing이 교육, 양육이란 말이거든요. strict는 엄격한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격한 가정교육을 strict upbringing이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로 생각하신다고 어른들이 if you don't they will think 어떻게 생각하냐면 you didn't have a strict upbringing이죠. 시작! hey! behavior in front of the elderly no matter what 행동 안 하면 if because if you don't they will think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you didn't have a strict upbringing thank you very much 약속을 지키세요. 어떤 말은 꼭 지키세요. stand to your promise 해볼까요? stand to your promise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can I have your word?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당신의 말을 가져도 될까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네. 네, 네. 그런데 have one's word 라는 표현을 일단 볼게요. 이게 누구의 말을 믿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can I have your word? 는 내가 당신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즉 약속 지키실 거죠? 이렇게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그 확약 그런 그 당신 입으로 했던 그런 약속을 달라 즉 약속 지키시오 이 말이죠. 네, 같이 한 번 해볼까요? 시작! can I have your word? 네, 이렇게 약속 지키세요 라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이제 발음 공부하러 가볼게요. 발음 잘해주실 거죠? 네, 약속 지킬게요. 고고!